일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는 라디오로 빨리 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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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수어머리로 돌아온 제재라고 합니다. 아, 날 안 나고. 오늘 박수 안 나오나 했어요. 왠지. 정체가 밝혀졌네요. 우리 많은 아가들은 이대현님도 붉은 악마예요. 임유라님은 악마예요 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제재 코드는 엑소의 수호. 수호였는데요. 결과물은 수학귀신이 되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오늘 저희가 촬영이 있어서 저희가 또, 네. 제재님. 열심히 좀 살지 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주받은 것 같아요. 즐기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샤디야말로 한껏 꾸몄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또 어떻게 또 무대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오늘 제가 샵에 가서 저는 우리 양준일 선배님같이 레베카 느낌으로 해달라고. 그럼 양준일 스타일로 초대한 한 소절 해주세요. 여기 누가 딸꼭지를 심하게 하시는데요. 이 손짓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선배님. 두 not want to go up. 여자야? 남자야?